효령대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보통 지나치게 여자들을 좋아했던 양령대군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령대군은 91세까지 장수하면서 늙은 나이까지 기생첩들을 열어두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취한 첩들의 미모가 워낙 빼앗아서 여러 종친들이 그녀들과 가까이 하다 탄핵을 자주 당했습니다. 효령대군 하면 생각나는 것은 태종의 둘째 아들로 성품이 우마하고 불교를 숭상해 양령대군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와 술을 좋아해 아버지의 미움을 받은 양령대군과 달리 부모에게 효도를 한 인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록에 보면 효령대군에 첩을 건드려 탄핵당하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충 눈에 들어오는 여인들만 보아도 개공선, 약개춘, 죽단매, 옥부향, 매화라는 이름들이 실록에 나옵니다.